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2%대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조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격차인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등판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 전 장관은 내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식 임명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 지난주에 비해 2.3%포인트 상승하며 3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41.6%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2%대로 오차범위 안으로 붙었습니다. 지난 3월 조사 이후 가장 적은 격차입니다. 이번 조사는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한 전 장관의 등판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민주당은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일 뿐이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훈 효과는 없다며 한동훈은 황교안처럼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 당원 대표자 회의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한 전 장관은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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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ỹ웅 빛 Varis 아멘 screens TOG itors